고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 여기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여기 제가 섹스판 부르는 건 아니고요. 우리 이제 여기 단장님하고 몇 번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하는 도중에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공연도 잘하셔서 팬이 되어버렸어요.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동강댓목 추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던 길에 일부러 얼굴 뵙고 가려고 왔는데 또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섹스판 부를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구만요.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겠고 신나게 그냥 한번 마음껏 오로써 노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천년아 천년꽃 들려드릴게요. 작성운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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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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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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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